빨리 떨어뜨려 떨어뜨려 아냐 아냐 빨리 빨리 기절시켜 기절시켜 주먹어 기절시켜 빨리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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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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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시켜 기절시켜 가만있어 야 빨리 기절시켜 지금 빨리 빨리 기절시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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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루코베리 키워 나루코베리 아니 이제 고릴라 가만있어봐 아 내 체력없어 아 아 죽었다고? 왜 죽어 너무 기절시켜서 죽었다는데 여보세요 이분이 죽이신거 아냐? 누구야 조우덕님 저희 그만 좀 따라다니시면 안돼요? 그만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고릴라는 보라색 열매로 돌고래 아니 저렇게 두둑게 저렇게 후둑게 패는데 우리를? 어쩔 수 없다 사망한 새야맛을까 아 진짜? 돌고래처럼 해야된다고? 밥을 먹이면서 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배고파서 죽게 생겼어 야 나 나루코베리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안되겠다 우리 좀 우리 좀 사람답게 살면 안돼? 사람답게 살고 있잖아 너무 배고프잖아 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빨리 뭐라도 먹어야지 힘듭니다 힘들어 네 네 내 개구리 구하러 가야겠어요 네 내 개구리 구하러 가야겠어요 으아 아 고릴라는 어그로 생기면 안되는구나 아 고맙습니다 JTJT님 저희에게도 여기도 많은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他이다 他이다 아 감사드립니다 신진이 까지 자 이제 아크모 자주 할 economy 또 제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새 백개 아이고오! 단체로 무슨 세분께서 그냥 와아 감사드립니다 세분 어떻게 약속을 하셨나? 깃속말로? 아니지 제이나 올리Radio 팀 소시고 꿀리면안 되는데 거고 신 제임 Cav. 기능 처음 쏘시고 이제 바로 two-one BJ 다 됐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마인드부터가 일단 초심 없잖아 그치 이게 초심 아닙니까? 형 별풍 몇 개 받아봤어? 나 모르겠어 천 개 넘지 솔직히 어 천 개 넘어 거봐 형 니 초심 없는 거야 그때 나 천 개 모으려고 하니까 신지 님이 많이 사주셨어 사랑합니다 신지 님 게임의 카르미네아 님은 진짜 갓르미네아 님이고 신지 님은 이제 말 그대로 열혈 팬이고 다 감사드립니다 신지 님 내 방송 회장이시 신지 님 회장이시라고 신지 님 신지 님 내 방송 회장도 되신데 신지 님 할렐루야 신지 님 빨리 나와서 와 신지 님한테 주고 싶은 새들이 많아 신지 님 솔직히 이거는 다시 해야되는 각이지 않아? 신지 님 오기만 하고 내가 왕왕이 한 마리 줄게 신지 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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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지 님 아니 왕망이가 뭐야 신지 님 늑대 준다 그래 늑대 신지 님 개구리만 빼고 다 줄 수 있어 신지 님 우리 뽀삐? 신지 님 어 뽀삐 줄게 뽀삐 신지 님 하하하하 신지 님 내가 진짜 뽀삐 준다 내가 신지 님 뽀삐 준다 내가 신지 님 뽀삐 내꺼래 줘 신지 님 하하하하 신지 님 야 근데 개구리 입술 신지 님 보라색이야 신지 님 신지 님 일단 다들 뭐하고 있어요 지금? 신지 님 나 지금 친구들 데려가고 있어 신지 님 아 하나씩 나르는 거야 지금? 신지 님 아니 신지 님 아니 신지 님 아니 집을 짓고 나르는게 낫지 않겠어? 신지 님 아니야 신지 님 우리 집이라고 신지 님 집이라고 찍으면 해놔야지 신지 님 흠흠흠흠흠 신지 님 집이 없는데? 신지 님 집을 먼저 짓고 그니까 나르면 안 돼? 신지 님 안 돼 신지 님 여보세요 신지 님 어 나 죽는 줄 알았다 신지 님 개구리 점피력이 왜 이래 신지 님 너무 높아 신지 님 아이쉬 개구리 점프로 미쳤어요 갓개굴샨 왜 새밖에 없지 좋았어 여러분 여러분 심심하시니까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 시대때 지금 지구보다 산소량이 얼마나 많았어요 몇배나 많았죠 얼마나 산소량이 많길래 이렇게 커질수 있는거죠 다섯배? 저 쟤는 몰라 쟤는 어 쟤는 압니다 내가 개구리 물에 우와 대박이다 야 귀한 장면 대박이야 야 나 왔어 어 봤어 지금 보고있어 아 그래? 어 지금 뒤에서 새들 막 엄청 끌고 오는거 보고있어 와 일단 이거만 끌고와 어 이것만 끌고 집을 짓자 자 여러분들 오늘 아크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저희 어 공룡하우스 임시하우스 다 지었구요 전에 진짜 저희가 저기 폭포에서 집을 지었었는데 결국 하루 뒤에 테러를 당해서 다 부서져서 한때 아크방송을 접었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려 합니다 PV2서버에서 아 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의도치 않게 좀 공룡을 많이 얻어서 어 공룡관리를 하느라고 재밌는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내일은 더 꿀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막님 룬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